열심히 잔슈 하시고 운동하시고 강의 듣고 식사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체장암이 자연치유가 가능할까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드려야 좀 뭔가 기운이 나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체장암도 자연치유가 가능합니다. 종종 체장암 한우분들이 오시면 정말 이게 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체장암도 낫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병도 당연히 나을 수 있겠지. 하지만 제가 본 결과는 체장암이 그렇게 어렵게 낫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그렇게 거저로 낫는 것도 아닙니다. 암은 똑같은 암입니다. 우리 개념 차이에서 좀 다른 것뿐이고요. 결국은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전립선암도 사망 직전에는 똑같은 증상을 갖게 됩니다. 즉 우리는 암이라는 공통적인 질병 속에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식도에 있어서 음식이 안 넘어간다, 간에 있어서 소화가 안 된다, 담집이 안 나온다, 위에 있어서 음식을 먹기 힘들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뿐이에요. 결국 말기에서는 나타난 증상이 다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호흡곤란, 식욕부진, 살 빠짐, 기력 저하, 컨디션 제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생겨요. 그리고 전이가 되고 재발이 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왜 체장암을 어렵다고 말하냐면 체장암 같은 경우는 이 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소를 만들어내고요. 또 한 가지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체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갖게 됩니다. 체장 이렇게 생겨가지고 별거 아닌 거 취급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체장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쓰셨어, 안 쓰셨어요? 안 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위장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간 관리할까? 맞죠? 어떻게 하면 뇌를 관리할까?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셨지만 체장을 어떻게 관리할까? 질문조차도 할 수 없는 게 답이 별로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체장 어떻게 관리하세요? 간은 술 안 마시면 되죠. 폐 어떻게 관리하시면 돼요? 담배 끊으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체장은요? 아세요, 혹시요? 체장? 모르겠죠? 생소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체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자연치료를 할 수 있을까? 체장암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체장에 생겨난 종양의 덩어리입니다. 종양의 덩어리인데 이 체장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10%는 난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험하지 않은 종양 덩어리들 있지만 그중에 체장암에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90% 정도. 거의 80, 90%가 악성입니다. 악성.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요. 보통 선종, 근종, 경계성 종양, 결절, 프리캔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체장암은 악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요. 발견되었을 당시에 수술을 못하거나 항암을 못하거나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물론 웬만하면 항암은 하지만 이 체장암의 가장 흔한 유형이 이렇게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될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은 여수에서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일반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통증이 오시고 소화도 안 되고 기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체장의 혹이 발견된 거예요. 체장의 덩어리가 100%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소견서를 끊어서 큰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죽었구나. 체장암 걸린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공통적인 특징이 공포감. 극대화된 공포감 같습니다. 그래서 체장암이라고 하는 게 신뢰적으로 완치율이 정말 적습니다. 병원 기준에서.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다 병원 기준이지 자연치유 기준이 아니에요. 병원 기준에서는 완치율도 적고 회복률도 적고 치유율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체장암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대부분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의사나 의료진들이. 본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거 가서 조직검사 받고 큰 병원 가서 해 본들 어차피 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거의 90% 이상이 악성이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우리가 증상이 없는데도 감히 악성으로 나오잖아요. 증상이 없는데도. 그래서 이제 심각한 상황에 병원에 가기 전에 나음에 오시게 되었어요. 오래된 일입니다. 나음에 가서 내가 어쨌든지 간에 한번 좀 기다려보자. 그런데 여전히 통증은 심하고 체장암 증세가 정말 너무 정확하게 계속 나타나니까 걱정은 되지만 본인이 이제 사형선고를 받으면 진짜 죽을까봐 그거 안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열심히 잔치하시고 운동하시고 강의 듣고 식사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시고 병원 안 가셨어요. 안 가셨는데 그냥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체장암이야 하고 병원에 갔으면 그 길로 그냥 항암치료 받아야 되고 아니면 치료 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그냥 본인 혼자 막 속속고 막 해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체장암인데 이분도 보령 사시는 분이세요. 보령 사시는 분인데 그때는 이제 솔그린동 저쪽에 중간에 그 솔그린동을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건축하는 친구들하고 거기를 이제 같이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상담을 원하셔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수술을 하긴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생존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항암치료 하지 않으면 얼마 못 사신다 돌아가신다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 좋게 해도 수술이 된 것만 해도 의사는 기적이다 정말 좋은 케이스다 라고 했지만 그 결과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시고 상암치료를 받고 조금 더 살 것인가 아니면 의사 말대로 안 받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가서 안 받고 살 것인가를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그날 예약을 하셨어요. 저 뭐 자고보기 이분 상태로 별 상담도 못했고 병원에서 만약에 항암치료를 받아도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안 하겠죠 라고 이제 그 말을 이분이 안 하고 이제 입소하셨다고요 하셨는데 처음에 한 달 계시기로 이제 결정하시고 입소하셨는데 몸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식욕도 좋아지고 몸 상태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만 더 있겠다고 그래서 한 달 더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달 계시고 3개월을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최장암인데 그런데 이분이 우리 둘째가 지금 둘째가 태어나던 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정말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직장도 다니세요. 산에 더 내면서 사람들에게 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숲해석각. 그렇게 자격증 따가지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이분이 한 세 번 정도 입소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나가셨다가 이제 몸이 좀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다시 와서 한 2, 3개월 또 입소했다가 세 번 정도 입소하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입소하시고 본인은 그런 말씀하세요. 1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년 살아있으면 감사하다. 그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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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10년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너무 건강하세요. 자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장암에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게 사실은 고기입니다. 고기. 그러니까 담배보다 암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저는 육식이라고 생각해요. 육식. 물론 담배 절대 좋다는 거 아닙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